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85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틀어자기에 대한 형태 우리 이쁜 자기잖아 제가 토지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 자기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 틀어자기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수정지적 공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줬어 또 줬어 얼마나 예뻐 4m, 5m의 직사각형 기초를 사용할 경우 형상 개수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래요 알파와 베타 값이야 그럼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지만 4m, 5m에 대한 값이야 그러면 항상 내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숫자가 작은 값이 항상 b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b에 대한 면과 l에 대한 면이 있다면 b에 대한 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위험한 요소를 띄게 된다는 거지 이거 배 형태로 얘기를 했었잖아 앞에 면 배가 배가 물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 형태 보면 배가 길잖아요 긴 값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좌우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폭이 좁으니까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도 폭이 좁은 쪽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에 대한 값을 우리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대한 것은 알파와 베타에 대한 형태는 1에다가 0.3에 l분의 b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베타는 0.5에서 0.5에서 0.1을 빼주고 l분의 b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공식인데 이때 l이 무조건 큰 값이라는 거예요 얘가 5 얘가 5 얘가 4 얘가 4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과 b는 바뀌지가 않아 근데 이제 수정을 하게 됐을 때 l'를 구했단 말이야 l'를 구했는데 l'를 구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5가 아니라 3.5가 됐어 3.5가 됐어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해 큰일 나는 거야 왜? 무조건 뭐가 작은 숫자가 b가 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그래서 l'를 구해보니 얘가 3.5가 됐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b가 되는 거고 4m짜리가 l이 되는 거죠 그런 것만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리자에게 대한 것은 뭐 틀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것을 넣어서 풀을 해주시면 2번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지방계량공법 일시적이야 일시적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항상 토당에 대한 계량공법은 항상 모래하고 점토만 따였단 말이야 그럼 모래는 전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말도 안 돼 전생에 치프가 되려면 압셈페치마라고 이것도 말도 안 돼 얘 종류가 다라고 그랬어요 뭐의 경우 전기충격법 바이브로 프로테이션공법 다신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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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공법 약이주행공법 앞자 다 떼서 전기방식법 생석해말법 공법 치환공법 프리로딩공법 앞정토공법 샌드드레인 페이퍼드레인 치마공법 우리가 앞자 떼서 막 했었단 말이야 이런 것만 다 찾아내도 되긴 하죠 그런데 옐시적이야 옐시적인거 옐시적인거 뭐였지 우물파 웰포인트 웰포인트 우물파 웰포인트 그 다음에 얼려 동결 그 다음에 대기 또는 진공 진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 떠올리지 말라 그랬잖아 김장모래 김장비닐 같은거 있잖아 긴거 그거를 흙에 전체 다 깔아 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흙과 비닐 사이 면을 쭉 앞으로 땡기면 어떻게 돼 공기가 누르는 형태가 되어버리는거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게 이런거는 어떻게 돼 일시적인거야 그럼 일시적인건 뭔소리야 공사가 끝나면 그렇지 안하겠다는거지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 공사가 끝났어 끝났는데도 계속 올릴 수는 없다는거지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거다 1번 형태를 바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동결공급에 대한 것을 찾아주세요 1번의 일시적인거다 앞자떼가지고 뭐 다 표현했던거에요 프리약 다짐말동법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성토기초지반에 특히 점성토의 암밀 완료 후 완료했대 그럼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암밀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암밀했어 이만한 소린거고 추가성토시 단기안전검토래 단기안전검토 그럼 단기안전검토의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비배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암밀 비배수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 외경이 50.8 외경 딱 나왔어요 외경이 35.9 스프릿 스프릿이야 그러면 내경이 얼마? 34.9 외경이 얼마? 50.8 면적비 AR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AR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내경에서 내경 34.9의 제곱에서 50.8 50.8 제곱 마이너스 34.9의 제곱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퍼센트니까 당연히 배가 곱하게 되겠죠 형태로 해서 구해주시면 답은 제가 체크 안 해놔서 112%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기 누르면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풀어보면서 틀리면 제가 안 된다 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암기를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기만 눌러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틀리면 그렇지 우리 배우라기 역적이 되는 거야 이제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틀리면 내가 우는 수밖에 없어 울어야 징징대야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해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해줄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